저는 소확행 이 한 단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입금 문자가 띵동 들어오고요. 그 입금 문자를 확인하는 작지만 소중한 회복입니다. 당연히 실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심장시키기 위해서 설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1994년 7월 1일 개정 이전에는 실현자들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개정 이후에 그게 가능해졌고요. 5년 내 유행기간을 거쳐서 99년 7월 1일부터 이 실현가 시작되었습니다. 틀어보면 저작권법을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실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실현자는 2,300여 명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00명에서 시작했지만 매년 600명에서 7,600명가량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곧 1,0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방송 출연을 하면서 우리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호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실현자의 권리를 명시한 조환이 제 100조 3환인데 맥주 3환에는 영상제작자와 영상제작권법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현자의 그 영상제작권법의 이용에 관한 복제대포 방송 점검은 특약이 없는 한 이 6글자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을 어떻게 해라 즉 이행을 해라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안 할까라는 소속주정인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을 가진 법을 이용한 사업자들이 바로 특약을 커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 개인의 경우에는 특약을 요구하기에 계약상 지위가 너무 미약해서 출연계약식 그런 특약보호조항이 삽입된 그런 계약을 작성한 편입니다. 우리 협회에 가입하실 수 있는 분은 방송에 출연하는 그 어느 분이라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신분증, 통장 사본, 어떤 사진을 준비하고 직접 협회에 한 번 오셔서 협회에 당시에 기입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속의 가입비는 추후에 온라인을 통해서 성공하시면 됩니다. 나의 권리에 항상 눈 떠있자 권리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